소외에 대한 거하고 이삭에 대한 꿈을 꿨거든요. 이제 25절에서부터 그것을 이제 꿈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복잡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 안 해온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절 한 절씩 그렇게 풀어나가고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곳에 또 설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꾼 이 꿈을 통하여서 이 꿈을 해석함으로 말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17살에 팔려서 30세에 돼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짐으로 말면 13년인가요? 13년을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 고난이 막을 내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로 증거하니까 요셉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로 증거해 나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역할이 애굽의 온 땅이 양식을 인하여서 저축함으로 말면 기근을 인하여서 흉년을 인하여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요셉이 지혜가 있고 청명이 있음으로 말면 그 지혜를 따라서 곡식을 저축을 하거든요. 저축함으로 말면 애굽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거죠. 양식을 얻어서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로를 통하여서 애굽의 제약된 세상에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가지고 오셨다. 그 얘기를 지금 성경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다 누구에게 양식 살아와요? 요셉에게 양식 살아오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요셉 아버지나 요셉의 형제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결국은 어디로 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로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생명의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이제 따라오시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풀어나가다 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풀 수 있는 눈들이 열려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6절부터 해나가요. 자 일곱 좋은 암소. 암소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일곱의 좋은 암소는 일곱해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일곱해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일곱이라는 7년이라는 것을 해결해야지 그냥 목사님들이 그렇다 그렇게 그것도 맞는 얘기겠죠. 성경이.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걸 찾아가야만이 내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요. 말씀이 확신을 가진다. 그 얘기죠. 다시 이제 일곱해 찾을 거예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해니 그 꿈은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소에 대한 거 이삭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건 일곱해다. 7년이라는 숫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꿈은 하나이다.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꿈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25절을 한번 쳐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구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꿈은 개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개시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신구에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데 신구에게 모든 성경의 모든 내용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그 꿈은 바로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누구에 대한 내용이래요? 예수 그리소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7절부터 해나갈게요. 첫 번째는 흉년. 일곱해 흉년. 풍년이었다. 그 얘기죠. 그럼 풍년이 뭐겠어요? 뭐 복음이죠. 예수 그리소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건 풍년이다. 그렇게 풀어나갈 건데 우선 그렇게 보세요. 27절. 그 후에는 복음이 끝나면 풍년이 끝나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서는 칠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풍에 말라 속이 핀 일곱 이삭도 일곱해니 흉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 예수 그리소 예수님이 오심으로 집자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제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데 그 후에는 뭐가 온대요? 흉년이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봐요.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일을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누브나스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어디 있어요? 29절. 온 애급 땅에 일곱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러면 애급은 뭐예요? 제약된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땅에 일곱해 풍년이 있을 것이다. 제약된 세상에 일곱해 풍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 후에는 30절. 일곱해 흉년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 흉년은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애급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줄 것.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줄 정도로 그 땅의 기근을 인하여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흉년의 때 복음을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를 보내셨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를 믿지 않았다는 점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1절 보세요. 후에 든 후 그 흉년이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멸망이. 이 전 풍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풀어요. 다시 보세요. 2절.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꾸신 것은,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꿈 두 번씩 잘 꿨거든요. 그게 성경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이 일을 정한, 두 번씩이나 꿨던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실 일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두 번이라는 숫자가 뭐다? 증인의 숫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법기에도 천사를 보면 희장 안에 누구예요? 천사들이 그려져 있는데 두 명이 그려져 있고 법기 뚜껑 위에 누가 있어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러면 그 천사들이 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기를 인하여서 내가 증인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두 열두 제자들을 향해서 몇씩 보냈죠? 둘씩 보내요. 그것이 뭐예요? 증인의 숫자를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증인의 일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33전. 이제 바로께서는 세상의 임금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급당을 치리하고 치리하게 하시옵소서. 애급당. 그러니까 이 땅에도 제약된 세상에도 명철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급당을 치리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다 제약 가운데 있으니까 다 우준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 썩어질 것을 금수부의 벌어진 형상으로 바꿨으니까 명철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면 여기서 명철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러니까 누가 지명이 되죠? 요셉이 지명이 되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갈리를 두십시오. 갈리자를 둬서 그 일곱의 풍년에 애급의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십시오. 자, 5분의 1을. 그래서 그 갈리로 장차올 풍년이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서 양식을 위하여 각상에 저축을 하라. 그 얘기죠.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초림으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가예요. 풍년인 거죠. 복음의 풍년. 하나님의 은혜의 풍년. 구원에 대한 풍년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뭐해야 돼요? 이 복음으로 우리는 저축을 해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이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의 내 안에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에 대한 은혜 가지고요. 내 안에 이 흔적, 이 믿음이 있으므로 말면 아마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고요. 복음이 저축이 되지 않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누구한테 얘기했지만 천국은 할머니한테 신방 갔다 왔구나. 천국 가는 건 여러분이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천국을 가요. 주님이 데리러 온다니까요. 당신이 그걸 창세전에 계획했고 구약엔 언약 가셨고 예수가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면 아마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거든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된 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은 누가 데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로 인해서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에 대한 은혜와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살필 것은 그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세상 안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육신의 공관과 하여튼 이런저런 것을 인해서 우리에게 힘들면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겨나가는 방법은 뭐예요. 애들이 성장해 나아가듯 오늘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가지고 오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격에 누구 증가한다. 예수 그리스 그렇게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그 눈이 그렇게 떠지지 않았다 그 얘기죠.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36절 이와 같이 이 곡물을 그쵸 보금을 이 땅에 저장하여서 애급당의 세상에 제약된 세상에 일곱 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일곱 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마지막 때의 멸망의 때가 되어진다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서 보금을 저축해놓은 자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금이 그리스에 대한 은혜가 내게 없으면 멸망당한다.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7절 바로와 그쵸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던 거죠. 좋게 여겼는데 하나님의 탓자에게만 보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보금을 받지 못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 예수 믿는 거 좋지. 그래 교회에 나가봐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어요. 바로가 그 신하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요셉은요.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인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에게 청명으로 지혜의 신으로 무슨 신으로 해서 일곱지역 일곱가지 영으로 열곱가지 신으로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냐. 이사야 11장 2절에 있어요. 한번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요셉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졌으니까 꿈을 풀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꿈은 누구에 대한가. 이런 꿈 푸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개시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것을 개시를 풀 수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만 보이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 요한복음의 길. 아무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개시는 예수 그리스에만 보는 거죠.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찰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찰하고 지혜 있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모두가 다 피져버리고 그렇죠? 모두가 다 제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명찰하고 지혜 있는 자 같은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누구 개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만 지혜 있고 명찰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이다. 그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풀어졌다. 그 얘기죠. 40절 보세요.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가 이제 애굽의 집을 애굽의 누구요? 바로의 집을 치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봐요.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 요셉이 애굽을 치리한다. 예수 그리스가 이 땅에 와서 제약된 세상을 치리하고 다스릴 거다. 그러면 제약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치려? 제값 지불함으로 말며마 제 문제 해결되어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제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제 문제 처리하심으로 말며마 이 보고만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집어넣은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는 요셉은 내 집을 애굽의 집을 치리하라. 제약된 세상을 예수 그리스가 와서 다스릴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애굽에 있는 바로 밑에 있었던 제약된 백성들이 다 누구의 요셉의 명을 따라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들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 그리스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잘 부러지는 거죠. 너는 나는 너보다 높음이니 보좌 뿐이다.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가 재림에 대한 사건이 오기까지는 이 세상의 임금은요? 주님이 올 때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재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41절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의 온 땅을 총리로 총리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다. 온 세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약된. 그러면 예수 그리스가 십자가에서 제외 문제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을 예수 그리스의 권세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도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이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림 봐요. 42절 자기 인장의 반지를 빼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장의 반지 왕적인 권위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가 뭐로 올까요? 만앙의 왕으로 올 걸 말씀하고 있고요. 요셉의 손에 끼었고요. 그에게 세마폿을 입었다. 그렇게 하얀 옷을 입혔다. 영광스러운 직위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스러운 직위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 왕족 고관들이 지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분이 뭐예요? 예 지위가 높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43절 보세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를 그를 태우고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왕이 탄 그 담 2인 자리에 자리에 다는 것을 버금수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를 향해서 탔던 그 2인자의 버금수레를 누가 대요? 예 요셉이 탈 것이다.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의 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요.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로 애급 적국 총리가 되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하 요셉이 애급의 총리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가 이제 뭐예요? 총리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가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44절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다. 세상의 임금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급의 온 땅. 애급 제약된 세상을 온 땅을 동서 남북을 향해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가 없다. 요셉의 그늘 아래 더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은 다 누구에게 넘어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에게 넘어올 것을 말씀하고. 그거 나중에 풀어드릴 거예요. 자, 허락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가 없다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벌에 반해하라 하고 그래서 애급의 이름이에요. 그렇다고 애급의 이름을 가졌다고 요셉의 애급의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의 자서는 그렇게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할 평안을 노릴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더니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자를 향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흥편없는 자들인데 분명히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자식 받치려면 아니, 나 지금도 시간도 못 받치는 사람이 얼마인데, 그치잖아요? 마음을 못 받치는 사람이 얼마인데 내 생각도 하나님 앞에 넉넉히 쓰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인데 제 많은 우리들의 인생에게 그거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겠느냐 예제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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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지쳐서 여러분과 내가 여기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누워 자빠져 있어도 주님이 다 하실 거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뭐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다. 너 율법쯤으로 말면 부모님 공경해라 그 얘기는 너 부모님 공경 못해. 그거 알라는 거지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이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가진 자가 주님을 섬기고 부모님도 이만큼 섬기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방송에 나가면 내가 온도 터진단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45절. 그래서 언약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마귀에게 하나님이 누군데 마귀에게 피저물에게 뺏기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온 제사장의 보디발의 딸. 제사장의 보디발의 딸. 그러면 제사장인데 온이라는 건 성을 얘기해요. 한 성을 다스렸던 그런 힘 있는 자의 그 딸을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요섭이 나가서 애급에 온 땅을 순찰했더라. 그 얘기죠. 그러면 요섭이 히브리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방인의 딸을 얻었느냐.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이 복음이 누구한테 먼저 넘어가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갈 것. 요섭은 예수 그리스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가 오셔서 이제 이방인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취할 것을 말씀하고 교회가 태어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섭이 나가 애급에 온 땅을 순찰할 것이다. 아 예수 그리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약된 세상을 다 다스려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46절 요섭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가 애급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섭이 바로왕 앞에 세상 임금 앞에 섰을 때 30세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가 몇세예요? 예 30세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몇세에 서여져요? 30살에 제사장으로 세워져요. 그럼 전적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준 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그 얘기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예수 그리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육을 위해서 오실 때는 몇세에 등극해요? 30세에 등극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앞을 떠나서 제약된 세상에서 이제 애급에 온 땅 제약된 세상을 순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47절 일곱해 풍년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복음 이렇게 오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 불 거예요. 풍년에 도주의 수출이 그대로 꿈꾼대로 그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누구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주의 수출이 힘이 많았죠. 그래서 요셉이 자 48절 요셉이 애급 땅에 있는 그 7년의 곡물을 거두어요. 풍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많은 생명들을 어떻게 해요? 거두는 거예요. 거두어서 그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더라.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아 풍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알고게 되어진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49절 저장한 곡식이 바다에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라.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요. 두 아들을 낳대. 흉년이 들면 열매 못 맺어요. 흉년이 들면 복음의 시대가 끝나면 흉년이거든요. 그때는 자식 못 낳아요. 열매 못 맺는다니까요. 그 이걸 얘기하는데 두 아들을 낳대. 곧 온 제사장의 보디벨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아들을 낳는데 51절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은 문하셋이라 하고 장자가 문하셋이고요. 영적인 의미 크죠. 하나님의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 온 집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장자를 낳았는데 문하셋이고 문하셋의 이름은요. 고난과 아비 온 집을 잊어버리게 했도다. 풀게요. 나중에. 자 52절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잊어버렸던 시대가 지나면 죄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죄인임을 사단에게 있었다가 복음의 풍년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대요? 복음의 풍년을 맞으면 우리가 창성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풀어요. 자 53절 애급당에 일곱해 풍년이 그쳤어요. 복음의 시대가 끝났고 자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여서 각국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급의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곱해 흉년이 들기 시작해서 각국에 기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픔,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 질병, 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애급의 온 땅 죄악된 세상에는 오금의 시대가 끝나면 뭐하대요? 이거 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데 55절 애급의 온 땅이 줄인 거예요. 그러면 죄악된 세상이 다 이제 복음의 시대가 끝나면 줄일 것을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성이 바로에게 풍년을 볼 거예요. 백성이 뭐래요? 양식을 구해요.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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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양식을 구하는데 바로가 애급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누구로 가래요? 요셉에게 가래요. 아니 자기가 임금의 왕인데 왜 요셉에게 갔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에게 양식을 얻으러 갔을까요? 예수님이 죄된 세상 죄의 문제 해결하심으로 말며마 세상의 임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며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며마 예수 그리스가 심판한 권세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쓸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근에 줄렸던 것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누구에게 말해요? 요셉에게 어디에 시? 이 세상에 복음이 없는 자들은 흉년이 들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은 누구에게 가요? 예수 그리스에게 가요. 죄의 문제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으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고 오신 그분에게 가게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를 예표로 그림자로 품다. 이렇게 풀 걸 그랬나? 예전서부터 말이에요. 창세기서부터 그렇게 풀 걸 그랬나요? 자, 봐요. 애급의 온 땅이 줄이면 나중에는 이제 시간 여유가 내서 내가 할머니가 되어지면 기운이 있으면 이렇게 가르쳐드릴게요. 젊은 사람이 나중에 하고 나는 한쪽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 가르켜 이렇게 가르쳐줘도 좀 가르칠 수 있어요. 자, 봐요. 다시 봐요. 몇 자리 했어요? 요셉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대로 하라. 그렇게 했죠. 자, 56절 그래서 온 지면에 이제 동서남북해국에 온 세상 안에 기근이 있었어요. 보금이 없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여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예요. 예수 그리스가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마 기근, 멸망, 보금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하라셔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마 예수 그리스가 뭘 열 거예요? 창고를 열어요. 무엇에 대한 창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창고를 열고 하늘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고 그들을 살릴 것을 지금 말씀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에게 팔색 제약된 세상에게 뭐 파는 거예요? 보금팔. 보금팔으로 말며마 애국 땅의 기근이 심했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각국 백성도 혼나라의 백성들도 양식을 살아와요. 누구한테요? 요셉에게 누구한테 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에게 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애국에 들어와 요셉에게 이러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충 이렇게 풀어놓고 조금 제가 정리한 거 그러면 7년의 풍년과 흉년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년의 풍년이 뭐냐? 7년의 풍년 예수 그리스가 이 제약된 세상에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다. 그 얘기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며마 우리가 부활의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풍년은 보금에 대한 풍년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풍년이다. 그러면 이 풍년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구원에 대한 풍년이고 제사함에 대한 풍년 그것이 시작되어졌다. 그 얘기. 언제? 구약엔 약속하셨고 신약에 예수 오셨으므로 예수님의 체론부터 어디까지요? 재림의 사건까지 보금의 풍년이다. 그렇게. 그런데 보금의 풍년이 아니고 뭐의 풍년이냐? 율법의 풍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쩌들고 교회에 와서도 쩌들고요. 그냥 다음에는 어떻게 신앙까지는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풍년이란 보금을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심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을 보금을 가지고 풍년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한보금 3장 16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세요. 요한보금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그 얘기예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 이 땅에는 다 죽은 생명이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그렇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건 누가 믿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번 주 주일날 선물이다.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어요. 그거 누가 하실 거예요? 아니 구약성경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여준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믿으면 은혜 온다니까요. 그게 성령님이 하실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상령이 뭐예요? 상령이요? 사랑이 뭐래요? 풍년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로 예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외아들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구약성경이 예수 그리스의 이 육신 가운데서 나타나셨고 육신을 예수님이 딱 이렇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는 다른 거예요? 구약성경이 단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과심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과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인데요. 빛인데요. 빛의 내용이 뭐래요? 은혜고요. 진리예요. 은혜는 뭐예요? 우리 애가 거져주신 구원이 은혜라 그렇게 얘기해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요? 제일 문제 처리하시는 게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순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그분은 누구예요? 왜 아들은 하나님이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디모대전서 3장 16절 그도다 경건의 비밀 우리가 거룩해진 것에 대한 비밀인데요. 자,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뭐야 일이지 깨달으면 너무너무 대단한 우리를 거룩하게 했던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났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육신을 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 이루셨던 거예요. 자, 의용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그렇죠? 의로우심을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되실 것이고 세상에 민준바 되어질 것이고요. 영광 가운데 또 하나님의 울림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 풍년같이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예? 23장인데 자,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다 올려놓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요. 저희를 사해해 주시옵소서 용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한다 그 얘기를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네? 혼나는 소리를 자꾸 해서 걱정인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거 내가 전가받음으로 내가 한 것이 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 올 수밖에 없고요. 사랑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능력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하여주시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제비 뽑을세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혀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평생 강도짓을 하였던 사람도 죽기 몇 시간 전에 뭐예요? 거져주시는 은혜로 말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 가있게요? 나고는 가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애통화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그분을 너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안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맨날 주지도 않는 거 막 달라고 해서 기도할 일이 없다니까요. 기도 바꾸셔야죠. 이제는. 그렇죠? 그래도 주신다니까요. 아니 이방인도 주는데 하물며 우리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또 나오겠죠. 자 그러면 7년이라는 거 한번 공부해 나가요. 7년. 자 레이기 16장 14죠. 7회 그는 또 수송아재의 피를 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물을 가져갔고요. 제사장들도 끌고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받을 때 수송아재의 피를 취하여서 손가락으로 속재소 뚜껑이죠. 알죠?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재소 뚜껑 앞에 7번 뿌렸어요. 7번 뿌렸다. 왜 7번 뿌렸을까요? 자 15절 백성을 위한 속재재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안에 들어가서 희장안에 들어가서 그 수상의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를 행하여서 속재소 위에 속재소 앞에 뿌릴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가 뭐예요? 어깨 뚜껑에 피를 발라서 물어봐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대신 짐순이 죽었구나. 제값 대신 짐순이 죽었구나.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수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서 용서받을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몇 번 뿌려요? 7번 뿌렸다. 라고 그렇게 얘기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속재소는 극률의 자리다. 앞으로 그리고 뚜껑으로 피를 뿌림으로 말면 몇 번 뿌리인데요? 7번 뿌림으로 말면 완전히 우리의 죄를 속재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복 옛 언약 모세는 우리를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식개명 지키는데 여러분이 식개명 지킨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는 죽기 때문에 누가요? 새 언약을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을 새 언약의 중복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 피니라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아벨의 피는 뭐예요? 짐승 잡아서 아벨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갔은 피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의 짐승의 피였다. 그것보다 더 나은 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끊임없이 죄사를 드렸어요. 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복이신 예수 그리스 피는 단번에 해결했고 영원한 우리의 속재가 되어준다.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소산율법 가지고 나갔고 아벨은 복음 가지고 나아가서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준다. 여러분과 내가 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린 무거예요. 그리스석께서 우리의 담당하셨던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산가 그리고 양잡아서 죽였던 것이 증거가 되는데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되어준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히브리스석 9장 13절 염소와 황석 구약의 옛 언약의 피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구약에도 용서는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운전치 못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를 하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룡으로 말며마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냐 구약의 짐승의 피로도 용서를 받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졌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얻지 못하겠느냐 아니 믿음 온다니까요 말씀이 안 풀어져서 그렇다니까요 말씀이 풀어지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냥 기적이에요 그분은 불택자이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15절 보세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는 새 언약의 율법 아니에요 복음의 중본데 이는 첫 언약 때 첫 언약 무엇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 때부터 범한죄를 속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으로 주로 해서 죄는 뭐예요 용서받은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가 신약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면 그들의 죄도 용서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중이에요 영원한 나올 때마다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죠 천국이고 영생이죠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옛 언약의 중보 오세 때 주셨던 그 율법의 구약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제도 누구를 통해서 용서받아요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이제 제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래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 안에서 그의 은혜에 풍성한 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 마 구석고 제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의 풍성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고요 요셉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를 개시함으로 말마 복음과 율법을 통하여서 복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복음이 없는 자는요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 올 때까지 심판의 때를 향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복음을 인하여서 풍년 이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저축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전 집사 때 그 얘기 들었거든요 말씀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되면 말씀도 다 없어진다네요 막 그 사람들이 막 말씀도 성경도 다 갖다 버리고 막 그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런 엉터리가 그 인력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 하여튼 말은 너무너무 그럴듯한데 지금 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가지고 있다가 이게 지금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3년 반 그거 나시 등에 풀게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으로 이렇게 살다가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다가 예수님 오는 거예요 천년왕국 따로 지금이 천년왕국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살아가면서 이게 다 고난이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러진다니까요 우리는 게시록 다 했잖아요 다시 한 번 쉽게 풀어내리라 한 번 생각하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요셉을 통해서 풍년에 대한 얘기를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7년 흉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흉년 자 이 무익한 종은 누구예요 뭐 때문에 무익한 종이 돼서 바깥 어두운 데서 그렇죠 내어 쫓겨서 거기서 구원을 얻지 못했죠 그래서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곳을 갖다 7년 흉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7년 흉년이란 죄에 대한 차절한 의무가 있는 거 심판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곧 은혜의 풍년이 끝나면 심판이 이르러요 복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지만 복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로가 없는 자는 어떻게 심판 멸망의 때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그러면 율법도 믿고 복음도 믿고 그래 하여튼 좋은데 하여튼 예수 그리스로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것이 없으면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해주신 일을 내가 전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믿었다 그렇게 되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도 없어지는데 그럼 복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귀신이 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42장 34절 다 했으니까 그렇게만 풀어갈게요 바로께서는 상세기 41장 아니 제가 잘못했어요 41장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해서 국중에 여러 갈리를 두어 그 일곱의 풍년의 애급에 땅의 5분의 2를 조금 해석할게요 5분의 1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요셉이 애급에서 풍년 기간에 모든 곡식의 소출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축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기간에 나중에는 기근이 심해서 애급의 백성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돈도 떨어지죠 생축도 떨어져 곡식도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토지까지 팔아서 식량을 사는 시대가 왔었어요 그 시대 역사에 보면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시대도요 지금 이 정말로 실제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는 자식까지 먹이로 먹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시대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듣지만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엄청난 시대를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요셉이 바로의 소유가 그걸 다 뭘로 바꿔요 그들이 생축으로 돈으로 이런 모든 것을요 뭘로 바꾸냐면 땅으로 바꿔버려요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을 양식을 살아오면 그 양식을 가지고 양식을 주면서 양식을 주고 그들의 땅 가지고 오는 것을 누구의 소지로요 바로의 소지로 만들어요 토지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식 사기에서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러면 요셉이 그것을 팔아서 다 누구의 것으로 저축해요 바로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5분지 1이란 소유권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곡식으로 애굽을 사버린 상황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토지가 다 누구의 것이에요 바로의 것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누구 때문에 그거 산 거예요 요셉 때문에 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의 왕의 것이 되어졌지만 결국은 누가 산 거예요 요셉이 산 것이다 그렇게 결국은 이 땅에 제약된 세상 죄를 인해서 사단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약하신 예수 그리스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이 붙잡고 있는 제일 문제 청산함으로 말며마 그 사단이 붙잡고 있는 바로의 것이 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어지죠 예수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이 다 그렇게 얘기해 그럼 보세요 하여튼 이게 좀 어려워 저는 어려워요 하여튼 보세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 사망을 요구하는 땅 애급이 제약된 세상은 우리 그냥 예수님 못 가져가요 제값 정령 죽으려 했으니까 정령 죽어서 여러분과 나를 산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과 나를 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누구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를 머리로 하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교회이죠 예수님의 신부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교회인 거죠 그러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요 감독자들에게 맡겼다 오늘날 이런 목사 직임을 가진 자들에게 누구를 맡겨요 예 여러분과 나를 맡겼다 그리고 감독자들에게는 이 직임을 가진 목사의 직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오늘 사랑한 성도들을 치리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 얘기에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니까요 목사가 뭐라고 했어요 목사 자기 자신 하나 자기가 다스리기도 어려운데 나도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말씀으로 그리스를 바라보고 말씀으로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가는 거고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그렇게 가진다 그래서 누가 주관하시대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뭔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분은 예수님 가시고 대타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니까요 그러면 복음의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게시록 5장 9절 보세요 새 노래 새 노래가 뭐야 딴 노래 불렀어 새 노래야 새 노래란 새 언약에 속한 노래 새 언약이란 복음에 대한 속한 노래 예수 그리스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뭐다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새 노래다 그렇게 얘기해요 노래하여 가르되 책을 가지고 성경책이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을 가지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예전인 여러분과 내가 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사단에게 종이 되어줬잖아요 바로에게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종이 되어줬잖아요 그런데 뭐래요 지금 뭐래요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르되어 책을 가지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 일찍 죽음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각 족속 그러면 모든 나라 그렇죠 모든 나라 모든 나라에 방원을 하는 자들 그리고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왜요 피로 산자가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과 나의 그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5분지 1을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10절 보세요 저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었죠 그래서 누구예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어 그래서 이 땅에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잖아요 그래서 짐승 잡아서 가지고 오면 그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죄 그들이 이렇게 안수의 재물의 죄에서 그 죄가 내 죄가 누구예요 물론 짐승에게도 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듯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뭐예요 그 일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제사장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럼 여러분과 내가 뭐 해야 돼요 복음 가지고 복음 전에서 많은 영혼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끄는 그 사명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거죠 복받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받아라가 예수예요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세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우리는 거듭나서 새로운 피저물이에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어머 성령의 전 내가 하나님의 전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그 얘기를 하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형대로 살지만 그제 누가 가져가셨다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거야 이렇게 좋은 세상을 놔두고 왜 딴 데로 가냔 말이에요 20절 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중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온 것만큼 어떡해요 내가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만큼 그 사랑을 붙잡고 있는 것만큼 어떡해요 그분을 향하게끔 대우저어 그분을 향하게끔 그러면 왜 자고 오늘도 아유 뭐 중고등부 애들이 뭐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랬는데 그 정도의 실력은 박인진 전도사 그 정도의 실력은 아니고 늘 한번 살펴보시고 들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자유한가 보죠 자유한가 보지 그럼 어릴때를 통해서 율법 초등학문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꾸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누가 일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시 저 그거 바라보고 이거 복음 잘하는 거예요 저 저도 교회에 은사 많잖아요 은사자들 많잖아요 그럼 복받아라 속일 수 있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불받아라 그거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 한 분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건데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러면 5분지 일을 한 번 더 할게요 잘 정리해 자 민숙이 5장 7장 지은 죄를 이제 지은 죄를 줬어요 죄를 자복했어요 그 죄값을 온전히 갚대요 남들에게 죄를 줬으면요 5분지 일을 더하라는 거예요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상해를 부쳤으면 그 상해를 끼친 것들도 아니고 더 그 미안하고 죄송해서 뭐예요 그 값을 더 갚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듯이요 5분지 일을 더하여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죄에게 돌려줄 것이다 죄를 돌려줄게 용서해줄 거다 사해줄 거다 그 얘기죠 5분지 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예요 내가 장려님에게 어쨌든 하여튼 100만 원을 껐어 100만 원을 하여튼 도둑질을 했어 근데 걸렸네 그래서 용서받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120만 원을 갚아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죄를 용서를 받는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봐요 여러분 죄를 줬는데 여러분 죽어있는 자들이 근데 여러분이 죄값 지불해요 죄값 정명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갚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여러분이 처리해요 그럼 5분지 일을 누가 갚을 거예요? 주님이 갚으실 거예요 주님이 5분지 일로 우리들에게 갚으셨어요 나는 100만 원어치 죄값밖에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120만 원어치의 값을 지불해서 우리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죠 우리는 피저물이잖아요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이 부잘 것 없는 흙에 속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5분지 일 대상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민숙이에서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 그런 얘기 너무너무 많이 해나갔고 그리니 어딘들 피면 예수님의 사랑이 안 나오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죄인의 인생을 향하여서 죄값을 지불해서 얼마 지불하셨다? 120만 원 값을 지불해서 넉넉히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넉넉히 베드로우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니 겨우 들어갔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짓말에 속히지 마요 뭐 뭐? 천국 가니까 무슨 뭐 뭐? 무슨 뭐? 무슨 모자기가 있다면 모자가 있다면 천국에 있는 땅바닥에 금일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간증을 못 들어요 이제는 여러분 분별하셔야죠 자 그러면 원래 우리는 이 세상은 원래나 에덴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담이 팔아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누구 말이에요? 뱀의 말을 들어서 뱀에게 모든 것이 넘어갔다 자 그러면 누가 보면 4장 6절 보세요 가로돼 이 모든 권세와 이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럼 누구에게 넘겨받은 거예요? 아담이 하에게 넘겨받았어요 이 세상을 막이 가요 그래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사단에게 이 세상 것이 들어갔다 넘어갔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내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 사단이 다 죽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요? 아담이 죄를 범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문제 천사람으로 말면 사단 떠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뭐가 없어져요? 귀신이 떠나는 거다 그 얘기라고 했어요 앨랄랄랄랄 이렇게 떠나는 거 그게 뭐예요? 그 다음이면 또 앨랄랄랄랄 이러는데 그런 건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성령이 되고 농혁이 되어주고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대로 믿음 갖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자 요한 1서 5장 19절 아는 건 내가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 세상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지만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악한 자 사단 안에 처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죄를 누가 가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주고 빼앗겼던 땅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줬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제 문제 이 땅에 온 세상의 죄를 가져갖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온 세상의 죄를 가져갔다면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 가지셨다다 자 장세기 1장 50절 치세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나태 곧 온 제사장의 보디발 딸 아산에게 낳아두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려면 섭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어요 조금만 신터드릴까요? 나중에 야곱이 갈대가 되어서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는데 우수와 자수를 바꾸죠? 우수와 자수 바꾸어요 그게 영적인 의미가 됩니다 문화세는 잃어버렸다 그 얘기죠? 잃어버렸다 그럼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음으로 말나마 죄의 노예가 되어졌던 사람 나중에 할게요 에브라임은요 창성에 딱 그 얘기죠? 고구만에 있을 자 그래서 문화세를 축복, 우수를 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한 거예요? 에브라임 차자를 축복해서 차자에게 뭐예요? 우수가 돌아가고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안 놀라시니?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간 아이다 우리들의 영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꿀처럼 단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은혜를 입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로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셔서 주어진 생애 동안 주님의 귀하신 그 이름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 나갈 수 있는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